두산 두산명 선진에 승갑니다! 먼저 스승이라! 두산에 스승이 데리고는 공감팀! 두산 가운데 새로운 전력, 임기규! 이제 노연한 격이 넘어진 파이어맛, 임강릉! 강당한 체력에서 수많아 나오는 남성군, 롤스탄! 두산 가운데 핵심게트, 임기규! 두산의 새로운 힘, 임강릉! 두산의 새로운 힘, 임강릉! 마을에 핵심으로 얻는다, 김경실! 두산의 득뿍 구원, 임영호! 두산의 기능은 이승진! 두산의 기능은 이곳을 넘는다, 김경실! 두산의 아시아! 두산의 아름다운 핵심! 두산의 부산의 우선, 임강릉! 두산의 아시아! 아르바이트! 박수령! 서진의 코스! 자옥스튼터! 이어서 에어스라! 히퍼르피에스의 게임에 강당한 이명타!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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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상품을 책임지는 우수수의 핵심! 허전기! 메아수의 예약을 지키는 박해보! 맞는 메아수 박수포! 수식어가 필요없는 오세호! 이 타이들! 하세일격수를 넘어서 네! 치밀자! 김! 대! 고! 우산 파워키퍼! 양! 토파! 바로 조회하십니다! 철벽위에 토파종독! 안건숙! 유산의 대화 핵심 경신 유산의 사론받은 김필터 유산의 대결성 김인태 유산의 유폐스 강진성 공격과 수밀을 책임지는 날CM 조승태 다음은 코칭 스펙입니다. 작전초로 코치 류태신 화려코치 이동학 코스코치 정재훈 메탈코치 임진수 사격코치 아우 도둑 작전초로 코치 김주찬 박찬 수빈코치 모영수 코스코치 메영수 박찬 수빈코치 마지막으로 최강 부산에 이끄는 사령관 김기현 다음은 양 팀 감독 및 선수단 대표에게 대강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은 주산베어스의 전문 대표이사와 한화이글스 박찬형 대표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 팀 감독님과 선수단 대표로 중요한 선수단을 그라운드 중앙으로 자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이글스 수비로 감독에게 부산베어스 정풍 대표이사께서 꽃다발을 부담해 주시겠습니다. 고기 arc 이어서 선수단 대표의 유명한 황후석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이글스 박찬혁 대표이사께서 구상 메오스의 김대현 감독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축하와 함께 양 팀의 선전을 바라는 강릉입니다. 진영 김재원 선수에게 권장하는 선전의 시작입니다. 진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 시즌을 개막하는 경기 양 팀 선수단에게 대가들이 될 수 있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선수